올라가면 있을걸요 근데? 마이라 아직 그 초능력 있을거야 막 순간이동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 자 가자! 설마 릴리랑도 싸우진 않겠지? 그러면 안돼요 진짜 그건 아니야 왜냐면 총알이 없거든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와 여기 땅이 뭐 크레페같다 그죠? 맛있겠는데 먹으면? 크레페같아 다 왔어 다 왔어 야 이거 우리집 차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오랜만입니다 키드먼씨 얘 흑막인가? 얘가 또 흑막이야? 그만해 흑막 그만해 흑막해 흑막해 흑막 그만해 말하네 그거 알아내려고 앉아있는거 아냐 부담스러운 사장님과 비저 둘 네? 무슨 생각하는거죠?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 역시 쓰고 버리려는 말이었어요 주인공이 자 하니까 이제 버리려고 하네요 토사고팽이네 근데 배신하려는 것 같죠? 오 네, 제가 했었죠 나는 그 안정신을 느끼는 건가요? 너는 죽지 못할 수 없죠 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면, 그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뵙고 싶어, 뵙고 싶어, 뵙고 싶어 여기서 오 바닥에 총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자, 놈이 당신의 공포정천 끝이야! 야, 싫어요! 자아 누가 더 빠르냐아아아 키드몬! 와우 와우 어어 뒤에 더 있었어 아아 두명이 두명은 그냥 잘생겨서 데리고 있었던거임 군단이 더 있었음 어어 보스의 포스 당황하지 않아요 어 뭐야 나 나 갑자기 얘 키드몬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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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키드몬이야 아아아아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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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이 다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다행이다 킹살 어 한명 더 있어? 마지막 한발 에임! 나와 일어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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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못 맞추잖아요 릴리! 릴리! 오케이 우리는 릴리를 찾고 자 왔다갔다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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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뒤틀러서 자고있지? 괜찮아? 아빠 피 좀 닦고 가세요 애 놀래요 아버지! 애 놀래유! 와 아빠 미소 짓는거 봐 표정 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게임인데 cialak little girl 그 사람 보다 사람 같네 어머 깜짝이야 안 놀랐네요 역시 릴리는 대단한 아이야 저거 릴리 여기있어 aquela 진짜 여기있어? 쉬쉬쉬 진짜 저거 이른들 여기로 가진거야 우리 집에 estamos 안 true? 아니, 시끄데 습니다 매일일 bibel 어허허허흐 잠시만요 오... 개 슬퍼 오호허 눈물 자고 있는거 흠흠흠 릴리야 집에 가자 어 저 인형 뭔가 위험한데? 저 뭐야? 아 인형이 하.. 심어놓은 카메라 같은거였구나 하.. 마이라 어떻게 왔어 같이 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뵈시라는 건가... 둘이... 봐봐... 봐봐... 뵈시키지 못해. 저는 안으로... 네, 저렴한... 예, 저렴한... 제가 죽을 텐데... 불가한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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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숨을까? 그들은 어디있어 릴리는 항상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파괴력시키자 파괴력시키자 걔네 그럼 오케이,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모비우스는 다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활용할 수 없어, 세바스틴 그니까 그니까 총알만 있으면 모비우스고 모비우스고 파비우스고 그냥 다 부실 수 있는데 애, 근데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 안 자는데 지금? 아, 릴리 너무 불쌍해 애가 너무 불쌍해 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말아야 제가 너를 보고 있는 걸 봤어 나는 당신이 당신에게 사짐을 수 있었던 것 당신이 무엇이 당신에게 사짐을 수 있었던 것 당신이 무엇을 말했지 당신은 당신에게 사짐을 못 하겠지 당신을 두 번으로 물어보았어 당신이 그들을 전혀 사짐을 수 있어 넌 이제 떠나가는 시간 당신이 떠나가자 날이 떠나가자 릴리랑 릴리만 탈출하는 건가? 아, 결국 마이라는 모비우스 대폭파 작전을 세우는 거고 세바랑 릴리만 탈출하는 건가? 잘 될까요? 잘 되라 아우, 아우, 깜짝이야 와, 날아오는 기관총을 뒤룩히 하긴 님들 그렇게 쏘는게 아니에요 총은 내가 나왔을 때 쏘시라구요 사격을 왜 이렇게 못하시는거에요 님들 예? 뭐가 문제에요? 왜그러세요? 왜 보이게 숨으세요? 초파세요? 이게 세계 최고의 회사의 이력이란 말인가 너무 암울한데 아니 가상세계만 총알이나 두둑히 넣어주지 어? 현실세계에서는 총알 무한인데 무한 요원들 희믄님 전화 먹으십니다 와우 와 아니 이렇게 첨단시설의 비밀번호가 다 내 자리야 넷마블 아이디도 특수문자와 숫자와 어? 문자를 섞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 비밀번호가 다 내 자리야 넘어가죠 사장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몰라요 근데 키드먼은 왜 그렇게까지 세바나 척찬을 구해주려는거죠? 안 들려요 허허허허허허허 사장님 유리막 때문에 안들려요 엄모세 베네딘트 컴버 빛이 닮았대 안왕 아,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었네요 오우 그런걸 왜 하려고 그러는거에요 도대체 또 온다 또 온다 고통이 없다면서? 저 문의 고통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와 따갑고 아, 쇼쇼 보이니 감사합니다 와, 깜짝이야 나 세바스탄 수염이 갑자기 자란줄 알았어 간다 가자 릴리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아는거 같지 릴리를 잠깐만, 지금 어디가야돼 오케이 아, 저 거울로 가면 되는구나 엄청 불편해보여 더 높이 아느라고 으아아아악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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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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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릴리야 숨도 안얼떡이네요 스테미나도 없고 고마워 제발 가자 제발 해피엔딩 주세요 제발 해피엔딩 주세요 그냥 그렇게 좋은것 같아요 모두에게 으 Euh 잘 Приход 먹을raft 그냥 대 nonprofits 으으! 해피엔딩 주세요! 우우옵! 조용히 좀 하시라는 표정 시끄럽다는 표정 너의 정신을 지켜낸다! 세상이 없는 선택은 유토피아야 하이브의 정신은 그의 정신을 지켜낸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낸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낸다? 그럼, 3번 선택은? 그리고, 너의 정신을 지켜낸다! 너의 정신을 지켜낸다! 하지만 이상하겠다, 존경 들었고 이상하네 와, 자기는 스마트폰 쓰고 세바스찬 이따마다 탱크폰 주고 손 제스처가 다 똑같아요 쇼쇼보이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사장님 왜 이렇게 폼 잡을 때랑 다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보이지? 사장님 멋있는줄 알았는데 빨리 일어나! 세바스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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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자리 비밀번호로 잠근 그 문을 못 잠가가지고 아유, 진짜 답답한 친구들 왔다! 일단 내 방으로 왔구요 무기 좀 업그레이드하고 갈까?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아, 총알 좀 만들고 갈까? 총알 만들고 가자 저기 작업대가 있거든, 릴리야? 아빠 총알 두개만 만들게 총알 두개만! 안 돼! 릴리! 어 빨리 릴리한테 유불로 총알 두개 줘, 샷건 총알 두개 줘 어, 살았어 살았어 기호 올라왔어요,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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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속으로! 릴리 세바스찬 다행이네 다행이네 게임을 만들으니까 영화를 만들어놨네 어허허허허 와! 결국 마이라가 베비유스 중앙 시스템을 개박살내는 건가요? 와허허허허 와허허허허허 어... 트랜지션 어떻게 할지 안 연구했나봐 줄리야? 내 이름? 줄리 키드먼이야? 너 resolver mesa 이대로 말했잖아 오케 우리 adults 예스, 우리의 SD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 자리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세바찬 안 돌아왔어? 돌아와야 되는거 아니야? 제발 제발 삐뚤빼뚤한거 봐 어? 뭐지? 그 와중에 자르고 다 죽었어 아... 아... 아 그 칩을 터뜨려가지고 오... 너무 리얼해 현실복 déc B 괴물 이 대거나 그러진 않는군요? 현실 세계니깐 자, 간단히세ip 좇다니까 리얼이 리얼아? beits than that 점프와히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드디어! 드디어 구한건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버지? 너 진짜 너가? 네? 네, Lily. 그래 나. 제... 제가 제일 싫은 날씨가 어땡던 날씨가... 쉿! 저 알아요, Lily. 근데 지금 깨지않은 날씨가? 날씨가 벌써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걱정할 수 있지는 않았나요? 정말, 그렇죠? 나는 아직 안 들어있어. 그냥 생각해... 정말 끝났습니다. 고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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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스템 박멸? 메비우스 개박살? 해피엔딩이네요! 재밌었다.